바이든 더 나은 미국 재건법안이 수렁에 빠지자 민주당 중도파 의원들이 무슨 방안이라도 성과를 내야 한다며 다급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 11월 8일 중간선거에서 낙선 위기에 몰리고 있는 공화당 아성 지역의 민주당 의원들은 인기 있는 미국민 지원 방안들만 따로 분리해 추진하고 일부 공화당 의원들의 지지를 얻어 성사시켜야 한다고 당 지도부에게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민주당 중도파 하원의원 20여 명은 최근 스테니호이어 민주당 하원 대표에게 상원에서 교착상태에 빠진 더 나은 미국 재건법안에서 초당적으로 인기 높은 처방약감 낮추기와 차이드텍스 크레딧 등 일부만 따로 분리해 단독법안으로 추진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처방약감 낮추기와 부양자녀 현금 지원하는 일부 공화당 의원들도 지지해온 만큼 민주당에서 일부에서 반대해도 더 많은 공화당 의원들의 지지를 이끌어내면 최종 승인할 수 있을 것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메디케어 처방약감 낮추기 방안의 핵심은 연간 약값의 상한선을 2천 달러로 제한해 노년층이 그 이상은 부담하지 않도록 해주겠다는 방안입니다. 차이드텍스 크레딧, 즉 부양자녀 현금 지원하는 1년 연장이 확정되지 않는 바람에 새해 1월부터는 매달 지원이 중지됐는데 이를 단연간 연장하는 방안을 분리처리하자는 요구입니다. 민주당의 조맨신 상원의원은 부양자녀 현금 지원 자체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속적인 단연 연장이 불가피한데도 총비용을 줄이기 위해 1년 연장만 규정하는 것은 속임수 숫자 게임이라며 이를 단연간 연장하는 대신 다른 사회복지를 제외하자는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조맨신 상원의원은 차일드텍스 크레딧으로 부양자녀 1인당 연간 3천 달러 또는 3,600달러씩 제공하는데 1년에 1,850억 달러가 들지만 10년간에는 1조 6천억 달러나 소요된다며 백악관에 제출한 대안에서 이를 제외시켰다가 백악관으로부터 성토당했고 양측한 사이가 벌어져 있습니다. 이에 대해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스테니 호이어 하원 대표 등 민주당 의회 지도부는 동료 의원들의 우려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지만 분리처리 시 바이든 더 나은 미국 재건법안은 완전 무산될 위기에 빠질 것이라며 난감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진영에선 민주당의 결집에 실패해 바이든 더 나은 미국 재건법안을 완전 무산시키기보다는 인기 있어 초당적 추진이 가능한 것만 분리처리하고 다른 사회복지 확중과 기후변화 대처 방안은 민주당만의 독자 가결을 다시 추진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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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